아마추어 골퍼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드리는 친절한 팩토리입니다. 저희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골프 입문자들은 드라이버 풀스윙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프 인기가 많아지면서 골프를 제대로 배우려는 분들도 많은데 그립부터 배운다, 풀스윙까지 배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딱이가 아니라 풀스윙까지 배웠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완전 초보들을 가르쳐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립부터, 그립 잡는 법부터 완전 초보분이시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볼 맞추는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똑딱이를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형주 프로는 완전 초보를 가르쳐준 적 있으신가요? 있죠. 저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골퍼가 감각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운동심이 좀 있으셔서 충분히 터치뿐만 아니라 동작을 따라할 수 있겠다 하면 첫날부터 그냥 풀스윙을 할 때도 있고요. 첫날 풀스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형주 프로한테 배우면? 그럼요. 와, 이런 프로를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너희 프로는 풀스윙 가르쳐줘? 이런 여성들 사이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실화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전지선 씨가, 전지선 프로가 아니라 저한테 와서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립부터 가르쳐드렸는데. 잘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레슨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한 10개 정도를 쳐요. 보여주셨나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잡아드리고 다시 또 보여드려요. 아까 봤을 때랑 또 잡은 다음에 봤을 때가 다르니까. 그런 다음에 해보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비슷하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풀스윙을 해요. 그래서 전지선 씨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첫날 풀스윙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인분이 미나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 풀스윙 배웠어. 하루 만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고 할게요. 프로 맞냐고? 그렇지. 그렇죠. 사이비 아니야? 아, 맞아. 그런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스윙까지 가는 길은 원래 좀 험난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따라했다. 그리고 가르쳐줬다 이러면. 야, 그 사람 프로 자격증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이 두 분의 프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볼을 맞추는 감각이 어떤 골프를 배우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 풀스윙 가르쳐주기 전에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보고 이분은 진도를 빨리 빼야겠다, 안 되겠다 이걸 보시나요? 아까 김영주 프로도 얘기했지만 일단 볼 맞추는 감각이 남다른 분들이 있어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분은 조금만 다듬으면 이제 풀스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풀스윙도 풀스윙이지만 얼마만큼 골프를 쳐야 내가 필드에 나갈 수 있어요? 라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너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드라이버 100m 치면 나가라고 이런 얘기해주고 좀 뭔가 정확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풀스윙은 첫 번째 돼야 되고 이제 모든 클럽을 조금씩 칠 줄 알아야 휘두를 줄 알고 좀 마스터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얘기 제일 많이 했거든요. 공이 떠야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 공은 항상 뜨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필드를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지금 풀스윙은 언제 가르쳐주냐? 필드 나가는 건 언제가 좋냐? 이런 질문에 혼두프로는 어떻게 얘기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3개만 배우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 7번 아이언, 샌드 혹은 이제 뭐 A 있죠? 어프로치 할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퍼트. 사실 요즘 골프에서는 취미생활이 더 커졌잖아요. 골프라는 게임이. 그래서 옛날처럼 꼭 티샷을 드라이버를 해야 되고 꼭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골프가 만약에 흥미를 느끼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다고 하면 사실 클럽 3개. 7번이어도 되니까 티샷을 할 때. 그래서 이 3개만 배우면 갈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예전만큼 무모하게 필드를 나가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시뮬레이션 골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간접 경험을 하고 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사람의 재능에 따라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골프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팩토리까지 만나봤고요. 이분의 팩토리 클리닉 이어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